아 너 앞으로 줘 이제 앞으로 앞으로 세게 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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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세게 줘 오른쪽 통 바꾸고 그렇지 힘껏 줘 봐 세 번만 줘 세 번 힘껏 둘 셋 자 이번에는 왼쪽 한번만 접고 그 다음 한번 더 한번 더 오케이 됐어 오른쪽 한번 세게 줘 오른쪽 오른쪽 손 바꾸어 손 그렇지 불안하면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거야 이게 무릎을 살짝 숙여줘야 내가 탄성이 생기는 거야 밸런스가 나온단 말이야 불안할때는 무릎을 살짝 숙여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앉아서 방향 바꿔서 저쪽으로 가자 이제 앉아서 아 그러면 중앙천에 중심 잡아가면서 중앙천에 중심을 잡아야 돼 발바닥에 힘주고 발바닥에 힘을 줘 파도는 항상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야 돼 이제 앞으로 가도 돼 이제 앞으로 저쪽 반대편 앞으로 아 creepy carry 잘하고 있어 있음 아 일어나봐 우와 다리를 이렇게 벌려 오빠 So close to her 발바닥을 붙이고 발바닥을 붙여 반바닥에 힘을 줘 태권도 한다고 생각하고 승우ược 허리를 펴고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발바닥에 힘쥐고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야 잘 안 넘어진다고 천천히 져 너는 계속 가 계속 앞으로 가 너 져 이렇게 하지 말고 세게 들지 말고 살짝만 당겨서 이렇게 오는거야